나는 하지요 잘 불러 잘 찬양했나봐 소리가 좋았나봐 그래서 박수 소리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시다 잘 밤은 오후에도 한번 하지 왜 은신 예배 때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어떻게 인사를 할까 한번 봅시다 뭐가 있나 당신이 제 옆에 계심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하고 시작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연감입니다 하고 시작 자 오늘도 우리 성년이 민정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절로 되어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다하고 예배를 잘 드리려고도 우리가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다 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그래야 돼요 우리 여러분 평생에 우리 예배 평생에 기도하는 거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매달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고 역사하신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은 없어요 세상에는 어디에 이렇게 면허증을 하나 따도 가만히 있으면 땄다고 장로에 갖다 놓은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열심히 운전도 해보고 자충우돌 하면서 실수도 해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야 진짜 내 것이 되고 그 분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청신제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고만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의지하며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이 실제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박수도 한 번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지만 우리도 마음이 흡족하고 좋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돼요 우리 한 번 따라합니다 성년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인생에 이 재단에 넘치게 열어주시고 부흥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년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이렇게 집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늘 이런 마음과 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순절 이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정신없이 나도 정신없이 하다가 보니까 제 예수요일 그때 내가 그때 아유 이거 시작했구나 시작하는구나 미리 미리 준비를 못했어요 내가 미리 준비해야 여러분들이 또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해서 지금이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간과하면서 절기가 매년 있는 것은요 매년 똑같은 거 반복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종교의식에 빠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너의 인생이 언제나 언제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언제나 되새기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마음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절기는 그렇게 우리가 늘 새로운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사순절 이제 사순의 사십 사순이라는 말이 넉사자에다가 순은 뭐예요 열순자예요 열순자 그래서 사십일을 이야기하는데 왜 사십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우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시간이 사십 시간이에요 사십 시간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초대교회 때는 사십 시간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731년 AD 731년 프랑코 사르마니오 왕이 유럽을 통일하면서 예배 예전도 이것도 이렇게 확장을 시켜서 사십일을 사순절 기간으로 지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자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신앙의 확장을 잘한 것이죠 또 성경적으로 이 사십이라는 숫자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십이라는 숫자 시간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성경에 숫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321제 할 때 삼도 완전한 숫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또 7이라는 숫자도 완성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의미하는 숫자의 내용이 있어요 40이라는 숫자는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준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하필 40일을 금식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준비하고 공생회를 준비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의 시작을 그렇게 준비하셨고 모세도 신해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십 개명을 받았죠 준비하여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또 엘리아도 40일을 걸어서 호랩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고 광야로 들어가게 됐어요 다 준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준비해서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잘 준비해서 부활절에 큰 은혜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의 근원으로 부른받은 아브라함이 진정한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의 근원이 뭐냐 복의 근원이란 말은 나 혼자 복받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으로 많은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부른받았다 이 말은 가만히 있어도 뭐가 잘 되고 뭐 이렇고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받은 분복을 이렇게 누리게 하고 내 한 사람이 가정에 잘 있으므로 가정이 함옥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또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에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일을 하든지 피스메이커가 되래요 피스메이커 하나님 앞에 그 평화의 사도로서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의 근원으로 그래서 복의 근원 옆에 있으면 같이 잘 되게 돼 있어요 뭐든지 정신제일교회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에 다른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웠다 이야기했던 그 아브라함이 조카와 그 나라를 위하여 도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도고 기도하고 있죠 중보 기도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렇게 도고 기도라를 쓰는데 다른 분들은 그저 중보 기도 중보 기도한다 해도 그냥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그 의미가 원래 의미가 그런 게 왜 도고 기도라 이름을 바꿨느냐 하면 중보 기도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우리를 중보하여 기도해 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 뭐 그렇게 해서 중보 기도라 쓰지 않고 도고 옆 사람을 도와주고 또 빌어주고 기도해 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다른 이웃을 그리고 옆에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기도한다 성경에는 도고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도고한다 그래 그런 의미가 있으나 좀 틀려도 이해를 하시고 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목회자 단임 목사를 보면서 이 땅에서는 영의 아버지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놀랄 거 없어요 그냥 그런 의미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말은 영의 아버지라고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원래의 의미로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지만 그렇게 배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이 땅에 있어 늘 그렇게 표현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단임 목사나 여기에 교회를 이끌고 가는 당회장을 믿음의 아버지다 그렇게 해요 믿음을 잘 인도해주는 그런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합니다 틀려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와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가슴이 철렁철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쓰면 됩니다 그리고 또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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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라 축복 받으라 축복 받으라 이랬는데 그것도 언어가 축복은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강복이라고 아니면 그냥 복 받으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도 신경 쓰지 마세요 다 그냥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많이 사용하다 보면 그게 또 원언어가 됩니다 길이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가지고 거기를 하면 그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길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도고기도 그런 이유인 줄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로시 걱정됐는데 로만을 위해서 도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소동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라 하는 거예요 로스를 살리기 위해서 로스를 살리기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고 기도하는 이런 성도들이 도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억지로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지만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나 하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함부로 가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가기 전에 이미 차단이 되고 오늘 못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고 권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절에 그 이야기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에 이발소가 있었어요 거기에 전담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이발하는 그분에게 청탁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 머리 깎으면서 이거 저거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그때 또 조심스럽게 아유 이런 이야기 나한테 호주가 맺는 것 같던데 뭐 한번 이야기 이렇게 하면 또 그런 이야기가 들어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독대한다는 게 특권이에요 특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마음과 전심을 가지고 아유 잘라 안되더니 되고 안되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대통령과 독대하는 것이나 우주 마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역사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분과 독대하고 살아가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기도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최고의 기회를 상실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잃은 것은 최고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불을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와 가정이 놀랍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나는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 믿고 있다 하는 것을 일부러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또 사도라메에서 아벤 근호 세 친구들은 풀묻불의 위기 상황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기도의 자리를 아브라함은 여호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가까이 나아가 이르데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서 있는 그 모습 그 자리가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실제라는 제가 젊은 분들에게 이렇게 그걸 보내줬는데 영상 하나를 보내줬어요 그 어떤 어떤 분이 애기를 낳고 예배를 드려왔는데 거기에 이제 잠옷실에 이렇게 있고 하니까 애들이 떠들고 애가 징징거리고 이러니까 그거 보내라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 것 같고 예배 잘 드리고 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애만 보다가 이렇게 정신없이 그렇게 하다가 집에 가는구나 하면서 속상해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나도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 이야기를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 말씀을 주시기를 너가 그 자녀를 잘 돌보는 게 예배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게 다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왜 그 자녀를 잘 돌보는 거냐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내가 보내준 사람이니 그 사람을 잘 돌보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예배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예배가 되고 오히려 감사가 되고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렇게 예배 잘 드릴 수 있을 때에는 더 간절하게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기도와 강구밖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맡겨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만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게 인생입니다 내가 내일을 계획해 놓고 그 다음을 기약해 놓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잘 되면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잘 인도 한 받으면 잘 안 될 때도 있고 일이 틀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때도 있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강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 앞에 끝까지 그대로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을 우직하게 하나님 앞에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그랬어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인간도 사람도요 옆에 서로 만나서 가까이 있고 인사하고 서로 이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하면 더 이렇게 좋은 것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연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죄악이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벽을 만들어내리라 그랬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들어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던 죄를 놓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붙들 수 있습니다 내 입술이 죄를 고백한 다음에야 비로소 하늘보자를 향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전능한 아버지의 이름을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버 사도는 말했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두 손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어떤 그런 일이 있고 어떤 돌발사고가 마이크가 나지 않는다든가 어떤 일들이 우당당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예배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흐트러지 않으려고 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잘 드리고 안 드리고 그 다음 결과는 하나님이 판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뭐냐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갖가지 많은 이야기를 남겼던 그 타이타니코 이야기가 있죠 그때 부서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노인 어린이들은 건짐을 받고 또 이렇게 보트나 이런 걸로 건짐을 받고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다 가고 나서 없는데 물에 뜨는 큰 풍선 하나를 붙잡고 살아있던 사람이 한 이틀 정말로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손가락 끝마디에 힘이 다 없어지고 이제 이것도 못 버티겠다 이 풍선도 놓고 이제 나는 하늘나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 위에서 경비행기 하나가 거기를 또 뭐 있나 싶어가지고 쭉 돌아보면서 경비행기가 오더라는 거예요 팍 하면서 그때 그 경비행기 낮으니까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비행기 운전하던 그 사람의 눈과 내가 눈을 마주쳐 내가 지금 네 우리 건사님하고 눈을 마주쳐 그렇게 눈을 딱 마주쳐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걸 버리지 말고 다시 붙잡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루가 안 지나서 그 해양경찰이 와서 그를 건져줬다고 합니다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여러분 내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아무도 안 된다 하고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 온 우주 가운데 나 혼자 버려진 것처럼 고단한 고독에 시름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느낀다면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보고 계시다 하는 게 그때 딱 느껴지고 믿어진다 그러면 나는 살아납니다 그때부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것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놀라운 담력과 용기를 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매일 눈 마주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다 여기에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겠습니다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그 안에 행복을 누리며 예수 그도를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를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첫 번째는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함께 있게 하려고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있은 사람은 전도도 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자손 내대로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로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 정신절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합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임진왜란 때 풍신숙일이 가등청정이라는 사람이 백두산에 호랑이를 잡아가지고 일본 풍신숙일 한태로 보냈다고 합니다 보낼 때 개 세 마리 넣어가지고 잡아먹고 일본까지 갈 때 그렇게 하라고 개 세 마리를 넣어줬다네 일본 가보니까 호랑이가 죽어있고 개 세 마리 멀쩡하더라 개 세 마리가 합심해가지고 합심해가지고 호랑이를 이겨먹은 거예요 그게 풍삼개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위기가 있을 때 온 가족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문제를 물어뜯어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어요 참 신기해요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서로 물어뜯어요 물어뜯으면서 거기에서 파탄이 나고 거기에서 서로 문제가 생겨 헤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자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당신이 집에 있으면 내가 다 벌어줄게 이러면서 서로 막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합심하여 하나가 돼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지금 새로운 부흥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고자 하면 가장 필요한 일은 온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매달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의 태도를 먼저 가르쳐주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죄와가 싸우나 감히 죽게 하랍니다 하고 이야기하죠 이 역설적인 한 문장 속에 기도의 태도가 달려 있어요 먼저는 티끌이나 죄와 같은 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었을 때 나는 정말 티끌 같은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백 없이는 그 누구도 기도의 자리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만감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다 기도해야 돼요 어떤 큰 사업을 내가 맡았다고 하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 그리고 나아가는 오늘 일부 예배 나온 이검자 근사님도 얼마나 조심하며 걸어다니겠어요 조금씩 조금씩 조심하고 조심 안 하고 훅 뛰어가니까 이게 차에도 부딪히고 그런 거예요 타박상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는 건 하나하나 문제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허락받으면서 또 잘 모르는 잘 이게 이게 응답인지 저기 응답 몰라도 괜찮아요 기도하면서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언젠가 알게 해주시고 나중에 알더라도 아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잘 해나갈 수 있어요 차를 운전해도 살살 정상속도로 이렇게 하면 큰 사고 나지는 않습니다 급하게 가고 마음대로 가고 벗어나고 그렇게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늘 뒷근이나 재화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이 특권을 잘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오 겸손한 사람입니다 27절 후반절에 그를 보면 감이 죽게 아래나이다 그러죠 감이 죽게 아래나이다 감이라는 말을 써요 31절에도 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티끌같이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강철같은 하나님의 도움에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어보시고 높은 자리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정말로 권력자이고 왕이고 이런 사람은요 막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들어보고 알았다 그 소리 한마디 하고 끝내 그럼 거기에서 할 만하도록 할 만하도록 이렇게 인도해주고 저렇게 인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진짜 권력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우리가 기도하고 강구하면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알았다 그럽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저쪽을 훅 뺏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우주를 이렇게 우리에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굳이 우리가 이 물 먹고 씹고 내가 너무 목이 마르다 이렇게 씹을 때 이걸 번쩍 들어가지고 휭 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도하고 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물을 먹으러 가지 못하거나 어떻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가져다 주게 한다거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죽게 아래고 주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티끌 같은 나라도 온 우주 가운데 사실 우리가 티끌 같은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 60억 명이 넘고 전 세계 인구 가운데 그리고 매년 매년 얼마나 많은 숫자로 죽어가고 살아나고 태어나고 했는데 그 가운데 내가 뭐라고 나 하나 있든지 없든지 뭔 상관이 있어요 온 세계 가운데 온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이 큰 가운데 지구 하나 있든지 없든지 또 그런데 지구 상에도 이렇게 많은 인구 가운데 나 하나 있든지 없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의 기도를 받으신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특권이오 감히 하나님께 우리는 입술을 열 수 있다는 거 이것 자체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자기 조카 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소동과 고문화성 즉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IMF 위기가 왔을 때 내 사업만 잘 되게 해달라고 한다고 됩니까 그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온 나라가 경제가 잘 날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거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 거기 우크라이나와 그런 문제가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직격탄을 지금 난방비 폭탄이나 뭐 그런 것들 직격탄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안정이 되고 전세계가 평화적으로 잘 돌아갈 때 다른 것들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도구 기도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할 때 50명이 있으면 어떠겠습니까 나를 살려주겠습니까 45명이면요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양심에 가책이 되는 거예요 10명이 마지막 묻겠으면 10명이면요 그러니까 10명도 없다 양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갔어요 왜냐하면 롯 롯 가정만 해도 10명이 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됐을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 용사 10명을 찾지 못했죠 아브라함은 우리 정신제일교회에서 우리 인천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용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10명의 기도 용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렇게 기도 용사가 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시고 인천을 살려 나라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곤충이지만 참 신기한 것은 그 개미의 80 20대 80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미를 먹여 살리는 거죠 20%만 열심히 일한다고 신기해가지고 그 20%를 저쪽으로 삭갖다 놓으니까 그쪽에서도 20%만 일하더라는 그러면서 이렇게 20%가 다 먹여 살리더라는 이걸 경영학의 80대 20 법칙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국민 총 생산량의 80%가 20% 사람들에 의해서 생산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돈을 벌고 전세계 인류가요 돈을 잘 벌면서 그걸 가지고 전부 11조만 해가지고 온 인류를 내놓는다 그러면 온 인류는 다 같이 잘 살 수 있어요 다 같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이기적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전세계 전세계의 10% 상위 1% 있는 사람들이 얼마 기부하면서 그렇게만 잘 살아내도 인류는 그렇게 고통과 어떤 그런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10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80% 사람들을 살려낼 중보기도자들이 필요합니다 도고기도자들이 필요합니다 피 흘리고 쓰러져 고통에 겨우하는 사람들을 건져낼 사람들 아픈 상처에 울부짖는 사람들 건져낼 수 있는 20% 여권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교회 미래 성패를 자주 우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읽을 때 한 가지 저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예르미야 5장 1절에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살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천사와 아브라함이 천사와 실험할 때 하나님 그럼 다섯 명은요 다섯 명이 없다 그러면 한 명은요 한 명은요 로시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로시라도 한 명은요 그러면 한 명이 있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끝까지 매달리고 기도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한 명을 찾아내면서 그러면 더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더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의인 한 명을 찾으면 이 성을 살이라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 무서운 죄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를 쉴 때 내 자녀들이 방황하게 됩니다 내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될 때 친구들이 죽게도 돌아옵니다 내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무서운 죄악입니다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거 무서운 죄악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사역은 교회의 비전과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기도의 종말 그것이 소돔의 종말이었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출 때 그것은 하늘 축복의 종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분을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늘의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예수 그리도의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주권입니까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의 시작이고 또 총회에서는 청소년 주일로 지키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인구 절벽을 절감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 큰일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청소년 이것을 지키라 주일로 지키라 이야기한 것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우리 한국이 이 아시아를 두루 뭉치면서 다음 세대의 차세대의 한국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을 통해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구 절벽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지금은 그래서 여러 가지 다문화 그런 배경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우리 미국과 같은 그런 어떤 것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영식 권사님 그 이야기를 해요 유치원 이렇게 있으면서 보면 예전에는 한국 우리 우리 이렇게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녀들이 다문화 가정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대요 거기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일하러 온 사람들이 여기 아내를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을 낳으면서 그 자녀들이 한국인이 되면서 그러면서 걔들은 한국말을 잘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치원이 그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왜냐하면 온 인류는 하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 같이 하나인 우리 인류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우리 한국을 쓸 것이다 왜 우리 한국은 기도하는 민족이고 새벽 기도하는 민족이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무릎 꿇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쓰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버림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도구 기도로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구 기도가 세상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며 민족을 살리는 길인 줄 알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